다가오는 10월, 가수 송가인이 새로운 정규 앨범을 발매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음악 팬들의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 발매는 특히 트로트 음악 시장에서 더욱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송가인이 서도, 진성, 홍진영, 비혜서, 홍자, 양지은, 은가은 등 총 7명의 트로트 가수들과 직접 대결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트로트 음악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며, 팬들은 이번 경쟁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지에 대한 기대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번 대결을 앞두고, 유명 작곡가 조영수는 송가인의 앨범이 높은 가능성으로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송가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송가인의 음악적 역량과 팬덤의 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영수는 또한 서도와 진성이 트로트 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팬덤이 송가인만큼 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악 방송에서 1위 경쟁에서 송가인에게 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 나머지 3명의 가수, 즉 김다연, 양지은, 은가은에 대해서도 그들의 팬덤이 크지 않지만, 투표에서의 경험과 충성도가 높아 경합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송가인은 이번 앨범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으며, 팬들도 이번 경쟁에서 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와 문자 투표는 이미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는 송가인 팬덤의 결집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쟁자들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들입니다. 서도와 진성은 비록 팬덤이 크지 않지만, 충성도 높은 팬들과 이전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어 강력한 도전자가 될 것입니다. 홍진영과 비에서는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홍자, 양지은, 은가은 역시 훌륭한 음악을 통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0월의 트로트 경쟁은 팬들에게 수많은 놀라움과 긴장감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송가인이 이 치열한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한국 음악계에서 그녀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하며 지켜봅시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